쾅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며치에 첫 번째게임 출발합니다 막아내고 있는 이혜성 다시 한 번 스매시 강하게 받아칩니다!! 잘 받았어요 고 nova1 1-0 이번에도 몸쩍을 자 깊은 스코어는 3대1 구주천의 리드 그러한 마음으로 해도 됩니다 4대1 자 이번에도 탑핀 자 이번에는 깊은 자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직선쪽 7대2 자 이번에도 강향전환 강한 공격으로 코스 변화를 통해서 구주천이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짧은거 하지만 포인트 구주천 이번에는 플레이기 통합 두번째 경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10대4 렛 이해성의 서비스 네트 맞고 자 네트 맞고 잦은 범치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렛 이번에도 깊은 이해성의 서비스 자 이번에는 깎였나 노크리인지 그렇습니다 대각선 백핸드 잘 받았구요 살려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코어는 4대2 바나나플레이 강한 게임을 운영하는 구주천입니다 아아 이번에도 이해성의 미구부터 강하게 미구공격 네트 맞고 버스도 됐는데 어정쩡한 그런 자세였어요 그렇습니다 직선 코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6대5 다시 역전에 성공한 이해성 미들코스 공략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서브 이해성 직선 받아 냅니다 마탑 스피린 잠구공격 마무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다시 한번 받아내는 과정 9대7의 스코어 직선 과감했지만 서비스 짧아요 레드 에이 나 깊은 코스로 보냅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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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